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고위직 자녀 6건에 더해서 4급, 5급 직원의 사례 5건도 추가됐다는데요. 이쯤 되니 관행적 내부 공모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체감사로 해결될 일일까요? 이미 시민단체가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도 아니고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서 아빠 찬스가 웬 말입니까? 빠르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서 선관위의 신뢰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없어! 없어졌어! 뭐가 뭐가? KG 신개념 밀수형 할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부담 없어졌어! 60개월 차량 할부 납입금 1일 1만원대! 거기다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엔진오일 교환 5회! 5년 뒤 차량 가치도 보장해주니까 부담없이! 도레스, 티볼리, 렉스토어 스포츠까지! 5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건강 호거는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가득 감사세일을 준비했습니다. 3박서를 구입하시면 한 박서를 더 드리는 혁비란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죠.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하죠.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에서도 한합평에 오르내르는 인물들이 체육대회나 종친회 등을 방문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기간 전인 지금 이 시점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 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하나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경우는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이 아닌 걸로 보는 몇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나는 국회의원 그 사람 참 좋더라. 사람이 좋더라. 또는 그 사람 한 게 뭐야.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거.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하겠죠, 물론.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충분한 어떤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어떤 정치 현실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죠. 선거운동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당원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또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의 기독탄신을 금리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뭐 아실 겁니다. 이제 추석설에 쭉 현수막 붙는 거 있는데.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이것을 일종으로 봐서 선관인을 허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잖아요. 정치인들로부터.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지만 또 이거를 전자자동동보통신이라 그런데요. 단체 발송하는 거 있다니까. 그건 또 안 되고 조금 되고 안 되고가 참 어렵네요. 이게 사실 좀 많이 헷갈려요. 선거운동이. 그때그때 선관위에 좀 물어봐야 돼요. 보면은. 저희도 방송하면서 상당히 조심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무엇이 선거운동이고 무엇이 선거운동이 아닌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개정법이 한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뭐 사로를 만나서 말로 내가 좀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노인정 방문해서 아 제가 홍길동인데요. 이번에 제가 선거 나올라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했는데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면 단순한 의사냐.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사전 선거운동을 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더 괜찮은지는 좀 변했는데 뭐 이건 안 되고 되고 저도 공부하니까. 정말 정말 정말. 오늘 좀 확실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그래도 어디까지는 확실히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살펴 보셨듯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뒤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심하면 또 당선 무효까지 되고 하니까 정말 예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선거운동이.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선 무효가 100만 원 이상만 된 당선 무효인데. 그러니까요. 노인정 가서 그냥 인사드리는데 제가 나오고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했는데 벌금 80만 원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까딱하면 무효가 될 뻔했죠. 그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자 2020년에 개정됐다고 그랬죠 공직선거법. 이렇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 전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고 하는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요. 그거 자세히 좀 설명을 좀 주실까요. 일단 예전에 2020년 말 전에 공직선거법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문자메시지 전송에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또 가능하다. 여기까지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하는 사전선거운동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이 있었죠.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한 겁니다. 맞습니다. 선거운동 전에는. 그래서 이런 조항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일반 시민도 누구누구를 찍자. 누구누구 국회는 만들어보자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규제를 하니까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을 너무 억제하지 않느냐. 불필요하게 정관자로 또 양성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도 되게 애매해서 시민들께서도 함부로 말했다가 그 막 휘말리는 아예 말 안 하고 만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방송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차에 2020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헌법 소원도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4일 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인데 이런 거 금지하는 건 오히려 후보자 간 견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기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과잉하다. 이래서 위헌 판결을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전에 문제는 그 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처벌받은 분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예전에 말 한 말이 잘못했다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벌금형 받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대면하는 거군요. 중요한 게. 1대1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저 이제 이번에 총선 나가니까 꼭 저 좀 뽑아주세요.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운동 기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과전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쉽게 말하면 국회는 나갔는데 벤 찍어줘서 하고 제가 당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군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된다는 거.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정화에 대해서 2016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또 이번 간달기 합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16년에는 합헌이다.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2016년 9월에는 합헌이다 하고 2022년 초반에는 미헌이다라고 바뀌었는데요. 이게 현재 헌재 결정이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열심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통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합헌카다가 좀 지나 이제 사랑이 재락하면서 이제 정말 아이를 이러면 돼요. 하여튼 이게 헌재 결정은 변화하니까 한 번 결정이 났다고 해도 그건 쭉 가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시사점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2020년은 헌재 결정에 대한 거고 그 이전이 2020년에 이미 선거법은 개정되어서 선거이 아닐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하는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이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1대1로 하는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이번에 총선 나가니까 나 좀 꼭 뽑아줘. 1대1로 전화 통화하는 건 괜찮다.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렇죠? 전화로 해도 되고. 아무 때나 아니고 시간 제한이 좀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또? 야간에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어쨌든 1대1로 사전선거운동 하는 건 괜찮다. 1대1로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하건 전화통화를 하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어떤 유형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죠. 우선 개정선거법에 의해서도 공무원이나 18세 미만의 자 통일 반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선거법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절대 안 되고 선거운동 안 되는 거고 모든 공무원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선거운동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네요. 공무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죠. 다르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런 시장이라든지 어떤 시청 공무원은 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홍길동이를 국회로 보내보자. 다 까야 된다. 이런 건배를 하는 것도 허용되고.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는 건 금지되고. 또 누구누구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 다시 말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또 이게 중요한데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로 선거운동은 금지된 것 같습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1대1을 그러는데. 이전이 되게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 동창회나 체육대회가 거의 5개에서 하잖아요. 동창에서. 그럼 이건 5개에서 하는 집회고. 여기서 그냥 부스에 사람 많은데 제가 국회에 나왔는데 잘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그러면 그런 집회에서 또 한 사람 만나가 제 국회에 나왔는데 잘 봐주세요. 이러고 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조용조용 한 사람.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저도 참 인사는 드리러 가는데요. 그래서 되게 조심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참가를 하는데. 요즘에 대해서는 요즘 애매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1대1로 만나서 하는 건 괜찮다. 그렇습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예. 5개 집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옥매에서 그럼 다중을 대상으로 하면 되느냐. 그거는 또 금지가 안 돼 있거든요. 다시 식당 안에서 얘기하다가 나는 국회의 남 잘 봐도 친구들아. 이거는 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애매하네요. 그것도. 이게 참 보면서요. 법을 이래 만들면 어떡하냐. 그러네. 이래 해놓으면요.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공부하다가 정말. 야 이래? 만들어놓고 선거 자유가 좋아졌는데 하는데 답답했습니다. 체육대회. 체육대회를 옥내. 체육관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실내체육관에서. 그건 옥내죠. 옥내죠? 이거는 또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냐. 도배에 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옥외가 아니니까. 큰 게 여는 안 되고 가가 예는 비슷하게 여긴 되고 조금 안 되고 이게 참. 그러네요. 법을 왜 이래 만들면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만.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그 점이 옥외 집회에서 다중대상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지금 실제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막 뱅이면서 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이 되는데 선거기간 운동 전에도요. 그 송수화장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하고 컴퓨터 이용 자동통신장치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다 아니면 갑자기 전화하는데 누구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외화하는 거 있다니까 녹음해서. 네. 그건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시간적으로는 오전 6시도 오후 11시까지만 갑니다. 심야 시간에는 안 되고. 네. 안 됩니다. 직접 통화는 괜찮고. 그렇습니다. 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경우에는 선거일을 포함해서 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해서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반 등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동일한데요.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인용해 보면요. 네.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 리트리트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 등의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립해서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을 읽느냐. 이거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 거는 상당히 자유롭군요.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군요. 네. 결국 말과 인터넷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개정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대폭 허용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연력이 있는데 우리가 자유당 시대에 바로 선거 부정이 많아서 우리 안성도 예전에 고무신 선거 했다 아입니까. 그거 제가 정말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정적으로 너무 난무해서 이걸 선거운동을 억제하자 이런 입법적인 배경에서 김통하게 다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좀 더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점이 억수로 헷갈리는데요. 심지어 변호사가 선거 나와서도 잘 몰라서 다 물어봅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 다 물어보고 하는데요. 좀 더 이런 시민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지 않나. 좀 대폭 허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안동에도 혼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뭐 누구누구 밥 샀다 카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 누구누구가 포럼을 만들었더라 이런 거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구태를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우리 안동의 경북 북부의 미래가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누구를 불문하고 좀 새로운 선거운동과 깨끗한 선거운동 방식을 하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정된 선거법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폭넓게 했다 전반적으로. 언제든지 1대1로 대면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대면 전화 그러니까 대면이 아니죠. 1대1 전화통화는 다 가능하다. 단심야 시간에 안 된다.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영진 변호사 사투리를 많이 쓰냐고. 그래서 맞춤법 표준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말로 그냥 구수하게 전달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 답변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우리 모호수신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방송에 나가는 권역이 견북 북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지역의 말을 쓰는 건 오히려 우리 지역의 말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나는 생각하고 심지어 영국 같으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는 그쪽 방언을 공식 언어로 씁니다. 제가 과도하게 쓰는 건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 방송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쓰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안영진 변호사에 대해서. 법정에서도 사투리 쓰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법정에서는 다 사투리 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피고 변호사 다 이쪽 사람들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달을 충실히 하는 천재에서 적절하게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쾌도남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 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쇼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글러 약은 안 닿고 티다 네 월급은 와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하... 내가 진짜 빡서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 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미래세 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 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살차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세 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자 상품 설명서 및 여권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죠.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해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분이죠.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김새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새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동시 송화동 북후면 서우면 김새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6월 당선돼서 초선 의원으로서 1년 가까운 시간 보내고 계신데 여러 의안도 발의하시고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안동 mbc 사생결담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난 1년 짤막하게 활동 소감 좀 여쭤볼게요. 네 시민운동가 출신인 건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일상과 행정에 간극을 메우는 민생입법 활동에 굉장히 주력한 1년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불도저로도 활동하며 시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행복하게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자기 피하라 하자면은 의장활동 했던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년 동안에 제가 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조례안 그리고 대표 발의했던 게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던 게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그리고 지난 25일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련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이 되시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적성이 잘 맞던가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적성이 맞는가 정말 많이 자문도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최선인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었는데요. 지금도 스스로 자문을 끝없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자문을 하는군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군요. 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민생 입법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대표 발의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시찰단도 다녀오고 일본에서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또 요구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년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는 후쿠시마산 인근 해연수산물들이 우리 밥성에 정말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수산물 섭취하는 양을 보니까 국민 1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소비를 하고 있고 최고는 매일 200g이 저희 밥성에 올라오는데 그 밥성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높은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마셔도 되는 물을 왜 바다에 버리는가 이거인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데 이게 오염수 속에 들어있는 스트로튬이랑 삼중수소라는 거는 걸러내지조차 못하는 성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요.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에 대해 잠깐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스트로튬 같은 경우는 최악의 방사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요. 쪄에 추적되어서 빠져나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혈액암과 골수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슘 같은 경우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전신마비, 불임, 각종 암 유발에 아주 저희가 익숙하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밥상에서 수산물 빼면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기 먹고 김치 먹고 그것도 하는 일이. 김치에도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네.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 글쎄 우리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얘기가 오늘 본론이 아니니까요. 본론을 좀 들어가 보죠. 최근에 우리 김새롬 의원이 안동식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올 초부터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정부의 국정목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국정목표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건설을 위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의 혁신도시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였는데 혁신도시 외에 비혁신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여야를 막론하고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안 통과된 건 아니죠? 지금 움직임만 있는 상태죠? 지금 송재호 의원이 지난주에 지방자치 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를 하였고요. 지난주예요? 네. 앞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 한 개는 엄태영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또 우리 지역의 안동외천 지역의 김용준 국회의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 다 이런 특별법들이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된 날에 우리 권기창 안동시장이 전국 18개 지장체장들과 국회에 올라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해달라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안동시에 이전하게 될 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발빠르게 조례로 발휘한 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에 밀질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아마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동시는 앞으로도 발빠르게 더 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소멸문제 균형발전 문제 너무나 심각한 중요한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 따로 없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야 없고 입법부 행령부 따로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6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본계획 확정으로 앞으로 유치전이 각 지자체마다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미리 좀 대비할 필요와 의미가 있겠네요. 네. 사실 360개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500여 개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360여 개가 아니라 500여 개까지 늘어났다. 이건 뭐 좋은 일이네요. 더 늘어났다. 네. 그런데 이게 500여 개의 정확한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는 게 지금 좀 문제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리스트가 빨리 확정되고 내려오는 게 안동시의 초유의 감시인사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만큼 어떤 기관이 대상인지에 따라서 안동시가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준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수도권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또 도청이 들어선 곳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의원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안에는 대표적 지원 사항으로는 이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전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 용지도 차액을 보장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률을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을 하고자 한 내용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이주정적 장려금 및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이전을 해서 정주의 인구 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 한 명만 이사 와서 혼자 살고 또 주말에 또 서울 가고 이런 것보다는 가족이 다 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조례안 내용인데 이거 모든 지자체가 다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을 해서 좀 차별화된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지금 조례도 각 지방이 다 다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동이 가장 많은 지원과 지금 획기적인 제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이득 얻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효과 또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지방 강화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지방 소매를 막고자 추진하는 만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된 지역을 이동하여 그 지역에 정착했을 시에는 해당 지역 활성화음이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 전위보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전위보 공공기관들의 세금은 또 전위보는 직원들이 안동에서 소비를 하면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까지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분권도 활성화되고 공공기관들의 일자리 덕분에 살고 싶은 안동 아마 살만 나는 안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동시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로 지방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동시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해당 공공기관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안동시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사실상 우리 안동시의 권한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500여 개까지 공공기관이 내려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인데 아직 정확한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안동으로 온다면 좋을 만한 공공기관 지금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공기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 걸 즉시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용력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 확정을 위해 추진해야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주에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힘을 신을 실제로 변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이 개편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관련되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또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백신 관련된 공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오지 않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유일하게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던 사회복지사 출신의 안동시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던 게 이제 안동시가 웬만한 광영시보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조금 특성을 지닌 도시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안동시에 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관광 분야 또 바이오 백신 또 사회복지 관련 이런 공공기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김새롬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고. 안동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안동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야 될까요? 이제 막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좋다. 여야를 나누지 않고 하는 그러한 진짜 지방정치가 시작됐구나라는 응원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럴수록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더라고요. 조례 통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조례에 있는 안동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제대로 된 이사로 구성해 나가는 게 제일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런 후에 용역을 줘서 공공기관 이전 시 지원해주는 내역별 세부 혜택과 방안을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철저히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동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전에 적합하다 생각되는 기관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방문하여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안동시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을 너무 모두가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림으로써 좀 더 많은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좀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합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걸 말씀하셔서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안동시민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건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권기창 안동시장하고 시의회 갈등 문제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런 이런 문제다 우리 시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뭐 간단하게요. 네. 의회에서는 지난주에 성명서를 일단 발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많이 공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 거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안동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해만부나 다른 곳에서 할 부분인데 그 안동시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할 경우 지금 충주댐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진행하고 수돗물 반값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행자부에서 공고사항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세수를 받아 운영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정부 예산을.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행복택시 관련해서도 기존의 거는 등차되어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의 행복택시가 해당되는 그때 지금 가안으로 시범 운행을 한다는 게 처음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건 너무 좋은데 버스를 점차 줄인다고 지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대한다. 버스를 들이면 다른 안동시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당 면으로 갈 수가 없는 것뿐더러 그리고 버스를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저희가 멀리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이번에 반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취임 초부터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서요.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서로 인사로 하고 그러시는 거죠? 서로서로. 시장님하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약간 갈등관계로 시민들에게 비춰져서 빨리 협력관계 동반자 관계로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분위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안동 시민으로서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강한 논의와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최희환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먼저 지난 24일이네요. 국회 환노위에서 직회부됐잖아요. 그 상황 좀 먼저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24일 오전 10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이죠.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고요. 야당 의원도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이 됐고요. 일단 여당 의원들이 퇴진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에 김영진 민당 간사는 지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위원장께서 2, 3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법에 따라 60일을 경고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김영진 간사의 얘기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항변을 한 겁니까? 이미지와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머리맡도 상의해서 합의 내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그런데 의석수가 어쨌든 야당이 더 많으니까 통과가 된 거고요. 전해철 위원장은 절차를 때려서 한 것이다 라고 진행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전부 다 퇴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노란 봉투법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한 거죠? 이게 정식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쌍용차 기업에서 47억 원을 몰아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선금을 모아서 전달했는데 그때 노란 봉투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노란 봉투로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노란 봉투법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 또는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을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합법 파업 보장법 이렇게 부르자.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을 알려져서 반대한 이유로는 있기 때문에 합법 파업 보장법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건 어떠냐.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건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노란 봉투법이 딱 기억에 잘 남아서 이렇게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법안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좀 넓혀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더 폭력하게 보장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첫째는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사실 파업하는 게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등의 요구가 아니면 불법으로 보거든요. 구조조정 반대한다는 파업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까? 구조조정 반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노동자들한테 소송하는 것은 파업하지 못하던 노동자가 겁주는 거거든요. 이거 막는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노조가 기업에 대화 좀 하자라고 하면 원청은 하청 기업에 니네가 알아서 해. 나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라고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신 게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자. 이 정도는 기억하실 텐데 이거 말고도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청이 대화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당연히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반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소송 거는 건데 이걸 제안하는 건 재산권 침해다. 결국은 정당하지 않는 불법 파업 봐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계는 그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부당하게 구조조정 경영인데 그거 파업한다 불법으로 몰아서면 노동자들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야 관점 완전히 또 다르죠? 그렇죠.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를 반대한다. 고액의 손해배상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노조로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도가 있다. 이래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원청과 하청 관계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하청 기업에만 대화하지 하청 기업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청 기업이 나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용이 특수고용 노동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아예로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고로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권익증지 방안을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을 해야 된다. 아예로도 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찬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쪽은 이게 헌법과 민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법이 모임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사 갈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 세 번째로는 여기 개정안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반대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 사례 있잖아요. 비슷한 노란봉투법 비슷한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영국에도 쟁의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기업이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프랑스도 이 비슷한 노란봉투법을 청구를 하려다가 헌지에서 위헌 결정대로 시행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법이 영국에도 해외에도 노조 쟁의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 주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문제는 일단은 직회부됐으니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도 뉴스로 보니까 행사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던데 양국관리법 간호법에 의해 노란봉투법까지 세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아요.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노조를 보는 시각을 생각한다면 감안한다면 거의 확실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좀 마무리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단체 교섭 등 쟁의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들이 사문화된 것 같아요. 여전히 기업들을 손배소로 노동자들에 대해서 걸고 있습니다. 평론가 입장에서는 저는 약자 편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도권은 현재에서 손배소가 걸린 노동자들이 지금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하고 국론화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씩 손배소를 제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우리 최요한 평론가는 그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키는 그런 평론가인데. 그런데 오늘은 약간 이 노란 봉투법이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